근데 밖에서도 두개있으면 나 손 뚫어 나 손 뚫어 쏘기 전에 쟤 못맞춰 쟤 100% 못맞춰 쟤 100% 못맞춰 쟤 100% 못맞춰 이거 못맞춰 얘 못맞춰 얘 그만해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그만 괴롭히라고 와 근데 이거 진짜 누가 녹음했을까 누가 녹음하려는데 누가 확 밟아서 자연적으로 소리나온거 같아 어우 어떻게 진짜 어우 그니까 어우 소리봐 쟤 이렇게 세워줘 여기 그만하고 그만하고 아 오케오케오케 마음이 세워줄 생각이 없어 아니 내 목소리가 너무 진짜 리얼녹음이여가지고 싸운다 싸운다 형 형아 너 총은 왜 갖고왔어? 여기 모르는데 총 갖고와야돼 사망해 사망해 야 저긴 저긴 엄청 싸운데 저긴 엄청 싸우는데 집에 무사히 기현을 할 수 있으려는지 어 사람이다 튀어 야 여기 지금 전쟁터 내 외나라랑 저기랑 싸우네 대항에서 총 갖고왔자 아식스종이랑 저쪽 가지말자 겁나 싸우는데 스카이프 휴대회 요청하시는데요 달니님이 왜 왜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아니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네 아니 저 아식스 애들이 네 저희 세입자 방 털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결국 털렸어? 집을 아예 요새화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 일원 다 나갔는데 어 어 어 어 네 지금 당나라랑 외랑 여기랑 합쳐서 여진족 맞자고요 지금 아 아식스를 아예 정벌하자고 아 아식스가 여진족이구나 예 여진족 정벌하자고 셋이 모여서 저 일본 내에서도 외나라 내에서도 유일하게 전쟁 맞자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아 맞아 아 달니님이 우리 우리 전쟁 막으려고 야 근데 내가 말한거랑 똑같이 됐네 결국 저러다 우리한테 요청한다고 우리한테 막 쏘다가 결국 이렇게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탁 그렇게 돼버리네 아이 그래서 힙합칠거야 갈거야 그것만 말해 아 나 여기서도 나올거야 여기서 계속 전쟁하자 하면 아 저희는 중립입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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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집 잘 지키시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 예 거기 거기 지금 그럼 C4는 없는건가요? 자 출발 아 C4를 지금 천행님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아 재료를 가져오세요 제가 만들어 줄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재료가 없어 그쪽에 다 들어가세요 완전히 진짜 자원 잘 캐더만 우린 마린이라서 자원을 못 캐렸대 저쪽에 SCB야 아니 나부터 노동하잖아 일단 간단한거야 거기는 수장이 노동을 안하고 나는 수장인데도 노동해 나는 6시간 7시간 방송하고 노동 안하신 욕 다 편집해서 1시간 올리는거고 오랜만에 욕도 시원하게 해서 근데 다린이님 아까 언프리티 랩스타 하시던데 제가 좀 봤는데 싸우시는 분하고 언프리티 랩스타 하시던데요 엠넷에서도 방송 못내라 그 정도면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아니 근데 거기 집이 털리신거에요 결국? 저희 집이 아니고 세입자 저 얼젠트님 아 아 저분 집이 털려서 어 저분 집이 털려가지고 어 그 집 저분이 아까 털려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저쪽 임시거체를 알아냈어요 그러고 적임을 C4로 터뜨려갖고 다 죽여놓고 침땅을 없애면 이겼는데 응 어 그런데요 아 C4가 없어갖고 지금 C4 만들 재료가 없어서? 아 재료도 없고 결국 C4가 없어졌어 결국 C4가 없어졌어 결국 C4가 없어졌어 C4를 좀 지원해주시면 지원해주세요 네 예예 네? 갚아 나가야죠 하하하하 시퍼 지금 저희가 지금 몇 개 만들었어요 신용이 좋지가 않은 편이라 하하하하 나중에 또 우리 뒤통수 맞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유황을 줬더니 그 유황을 가지고 저희를 쏘시지라 아니 봐봐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도와서 아식스님을 그러면 같이 공격하자는 건데 그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도 분명히 타깃이 되겠지 어 그러면 그 옆에서 또 중립을 또 유지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우리 그럼 어떻게 그쪽이 갑자기 발 쏙 빼면 우리만 납작 입장 납작을 지는 거지 뭐 아 몰라 나 알아라 나 천양님도 죽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다리니님 다리니님 잠깐만요 잠깐만 그거 천양이가 보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 자체 판단이에요? 지금 자체 판단이에요 이거 너무 이거 끝내면 이거 천양님 지금 축구하고 있어요 축구 네 지금 11 대 11 피파하고 있습니다 네 피파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땅은 없어요 아 지금 아 멤버들 멤버들은 지금 멤버들만 지금 고생하고 오케이 맞나요? 와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거기 텐나 빼오고 우리를 오셨어 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지금도 전쟁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싸우고 계속 싸우고 있어 저기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퇴근을 못 하시는 거야? 그렇지 퇴근 못하고 있지 아 저 지금 퇴근을 하려다가 아 근데 집은 일단 멀쩡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집은 멀쩡한데 어 저희 집 앞에 바로 요새를 지었어요 바로 앞에? 선집 갖고 예 아 누가 요새 지었죠? 아시스가 또 우리 또 들어가시잖아 잠깐만요 저희 집에서도 보여요? 네 거의 가까워요 잠깐만요 아 지구보 가는 길인가? 그쪽이야 사람 보이던 집이 그 집이었구나 예 예 옛날 털린 집 가지고 막 만들었어 설마? 예 요새 만들었어요 와 미쳤네 이게 지금 저의 문제가 아니라 세 나라가 다 문제야 이거 저희가 가는 길이라서 그것도 문제예요 솔직히 어 맞아 이렇게 할까 그래 그래 이거 좀 힘들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이걸 결단을 내내야 돼 나당연합도 아니고 외고당 외고당 연합 한 다음에 여진을 몰아 낼지 무슨 영양소 이런 거 같네요 당나라도 연합이야 근데 잠깐만 근데 야 우리가 그렇게 전쟁에 놓였을 때는 당나라 쪽도 외나라 쪽도 다 무시하던 아니야 당나라는 그래도 야 중립이지만 너네는 우리를 맞아 저기였잖아 우리 저는 저기서 유일하게 아 그래 그래 달인이님 마음은 이해해 내가 달인이님한테 뭐라고 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야 어쩔 수 없어 국가적인 그런 야 이게 야 지금 보니까 이게 리얼 저기 그냥 나라 전쟁이네 어 국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저 진짜 설산 쪽도 다 뒤졌어요 아 일단 그건 나도 안타까워 나도 그걸 알아 아 대인적으로 나와봐 좀 지금 위로가서 보려니까 아 저 비밀번호 다 걸어놨네 아 비밀번호 좀 많이 걸릴 때 지금 문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화면에 끄고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도와줘 그냥 도와주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우리가 도와준 것 때문에 체야님이 갑자기 위기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달인이 달인이님 통수쳐 그래 우리한테 와 어 통수쳐서 우리한테 오는 걸로 계약을 하자고 어 그렇게 계약을 해 아니 근데 잠깐만 지금 달인이님 목적은 뭐예요 그 저기 저기 앞에 있는 탑을 분어트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요새를 쓸고 어 임시 거처까지 없애고 음 안전하게 가자 이거죠 안전하게 가고 음 저 솔직히 지도에 털만 지금 말일 그거 표시해놨어요 대동유지를 만들어 놨어요 어디 어디 털어야 될 내 이미 다 알고 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아 내 지도 어딨지 천장님인가 천장님 갖고 계시니까 아 아 그거 아니 어차피 천장님 방 비밀번호 제가 아니까 아 그럼 혹시 제가 지금 비번 보여드렸나요 방송에서 안 보여드렸는데 예? 아 저희 형 또 사고쳤네 잠깐만 다 바꿔야 되는데 아 너무 튕겼다 아 안 나왔죠 어 다행이네 아니 비번 보여주면 누가 통수칠 텐데 얘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나보고 가라는 줄 알았지 어 사면 꺼야죠 버렸다는 줄 알았지 어 어 난 저 사고치도 안 하는데 아니 나는 내가 딱딱하고 하지 어 어 어 아 가지 마세요 가면 죽어요 아 아 가면 총 받고 산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테러해도 분명히 복구할 거야 맞아 복구해 저 사람한테 어 아니 한동안 못 오죠 저분들 지금 그거야 지금 아시스 저쪽 아시스님들 본진을 구멍님이 아시지 않나 그래? 예예 지금 구멍님도 본진을 털고 저희가 아예 박멸을 할 수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대알 할 거면 진짜 구멍님도 불러서 응 아예 제기를 못하게 쓸어버려야돼 복수를 실크로 실크로도 실크로도 돌려야돼 완전 진짜 진짜 근데 구멍이가 그거 할지 모르겠어 나는 실크로도를 가서 브러스트를 할지 모르겠어요 응응 그건 이제 뭐 아버지가 하던지 그러니까 잘 지내오셨나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나 쉽게 지금 결정을 오늘 못 내리겠어 왜냐면 오늘 평화할 때도 진짜 체집이야 했잖아요 왜냐면 내가 필요할 때 일단 너무나도 다들 중립을 유지했기 때문에 맞아 우리 필요할 때 어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그렇잖아 한순간에 친구됐다가 한순간에 또 적됐다가 응 믿었던 구멍이도 나한테 아니 그거는 사기잖아 진짜 아 사기였어 아 사기였어? 어 덤플 덤플 그래서 내가 아까 강퇴하라고 한거잖아 그게 그래서 제가 잔향님 봐서 들어가서 확인했잖아요 구멍이네가 온다고 아 그거는 그 레인보우6 때 그냥 쭉 던진 말이였잖아요 아 어 새콤님 왔다 새콤님 야 황제패야 오셨다 영재패라 아 예예 패야 나갑니다 예 계세요 잠시만 계세요 달일이님 설마 내 팀 뺏기고 있나 일단은 차장님이랑 너 이야기 해보시는게 일단은 그니까 새콤님하고도 얘기해보고 나라하고도 저 지금 차장님한테 얘기 안 드렸어요 저거는 또 우리가 알아서 알아볼까봐 안녕하십니까 그니까 이게 멤버들은 힘들어 끝까지 처음부터 다 해야되는데 아 가자구요 쳐들어가자구요 그냥 새콤님 쳐들어가자는데 예? 야 야 야 잠깐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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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면 까라지 박나라가 까라면 깔아야지 어디서 대해야돼 야 안그래 황제패아 아 저 황제패아님 어디계십니까 황제패아님 어디계세요 황제패아님 안에계세요 집안에 아니야 아니야 깍게 계신대 동원령을 내셨네 그래 그래 저 새콤님 저 새콤님 추가할게요 여기다 아 잠깐만 스카이프요 예 아 잠깐만 여기서 얘기할게 그냥 아 예 황제패아님 네 괜찮다면서요 쳐들어가죠 저희도 심심해서 아 심심해서요 어 저희 다 합쳐서요 다 같이 가시면은 오늘 먹은거 소화 안되면 그러면 하나만 저희 계약을 좀 맺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거요? 저희가 그 뭐 나중에 저희가 위협 받을 수 있잖아요 아식스한테 그쪽한테 아식스 쪽한테 아 아식스 오면은 막아주면 되죠 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총 지원 말고 같이 지원해주실 수 있는지 병력을 아식스에요 아식스 아 네네 아 가능합니까? 그쪽 사람들 전쟁 좋아한다면서요 야 근데 위풍 당당하시다 아 저희요? 뭐라고? 아 예예예예예 그렇긴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네 일단은 황제페아님의 황명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하하하하 준비하세요 저희 이미 다 준비 다 하고싶어 지금 가는건가요? 지금? 지금요? 아 예 그러면은 다음날에 뵙겠습니다 저희 이제 풀무장하고 뵙겠습니다 식스 여노 네 예 꼭꼭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황제페아 네 예예예 가시는길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호박 호박 잘한다 아싸 야 우리 철판 바지 빨리 만들어 비카님 다 만들어 준비해 화약 만들고 있었는데 아이고 철판 바지 빨리 6개 만들어요 6개 저 일단 그쪽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아 예예예 감사합니다 다 오십시오 다 데리고 오세요 아니야 근데 내가 다리리님 거기도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멤버들이 우겨서라도 어 억지로라도 우리 진짜 도와주는거는 진짜 확실하게 보장해줘야 돼 우리 우리 나중에 그 그 뭐야 이때까지 했던 행동들 다 잊어야 돼 잊혀진 만큼 어 맞아 아니 저기서 제가 나갈거에요 아니에요 다리리님 국가는 한명을 구하지 않아 맞아 아하 대리를 위해 소술 이상이 국가인데 아니 그건 그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어 지금 위험감사하는거야 그건 현실적인게 아니라 민주주의일수록 더 그렇죠 다수를 구하는거지 다리리님을 등용해야겠다 와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다리리님 그건 진짜 100% 보장해줘야 돼 그거는 우리 집 우리 아니야 우리 집인데 어 야 투구는 만들지 말고 투구는 만들지마 어 투구 만들었는데 저 내가 양동이 있을테니까 우리 양동이랑 통일하자 그랬어 아까 세컨드 아 그래 양동이 쓰는걸로 가고 그리고 전부다 형 풀셋좀 만들어봐 와 아니 근데 털렸다 뭐야 아시스 털렸다 아시스 털렸다 아시스 털렸다 아시스 털렸다 아시스 털렸다 다리리님 너무 서운해하지마세요 나 다리리님 참 좋아해 나 다리리님 많이 도와줬잖아 그건 아는데 다리리님이랑 분명히 천양이야 되게 그러면 어쩌서요 그거 제가 얘기한게 아니잖아요 마모님 그거 얘기하다가 또 얘기하다보면 아니 그거는 막 이러면서 한다고 걔는 또 분명히 또 일단 들어 보세요 하면서 내가 화내면 네 네 네 이러면서 내가 듣는단 말이야 아 오케이 막말로 팀원들 다 봉이잖아 천양이 막을 수 있겠어? 가면 못 막 못 막잖아 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건 딱 한가지 있다고 확신 그것만 줘 확신과 믿음 연합이 계속 유지되면은 우리는 마음을 열 마음이 있습니다 맞아 우리는 지금 위험감사하고 하는건데 그쪽이 확신을 안주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겠나? 맞아맞아 팀원들이 그 다리리님 그것만 하나 지금 팀원들한테 물어봐주세요 그 다 전부 다 단체 통일해서 우길 수 있는지 가능한 부분인지 근데 차원님도 그러지 않았나? 민주주의로 투표해서 안 한다고 하면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근데 그게 투표가 저하고 로스트님만 반대를 하고 다 찬성 눌러갖고 다 찬성 눌러갖고